오늘은 에베소서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참 우크리나이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하면 군사적으로 보면 육군 자체로만 봤을 때는 미국보다도 앞서 있다고 해요. 모든 군사력과 장갑차, 비행기, 비행기를 떠나서 육군에 대한 군사력은 세계 1위다. 그런데 우크리나이는 사실은 세계 25위 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러시아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상태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정신력에 있어서의 차이다. 우크리나이는 바로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 원수들로부터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는 그저 명령하니까 심지어는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고 연습하러 갔는데 이게 전쟁이 시작이 된 거라요. 그러니 자기가 하고 있는 전쟁이 무슨 목적인가 내가 왜 여기에서 민간인을 참 살해하고 또 적이라고 하지만 우크리나이나 뭐 그렇게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군인들과 왜 싸워서 우리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주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고 있는 오히려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에서 6위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과연 그 군인들의 정신이 그만큼 강한 것인가 과연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싸워야 되는가 이러한 전쟁에 나가서 이러한 뚜렷한 그러한 의식이 없이 깨어있는 의식이 없이 적을 물리쳐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이 없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폐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나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시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의 그러한 잠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날 것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의 삶이냐 아니면 지는 삶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 각성이라는 것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오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은 환경과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한 환경이다, 아니다, 쾌적하다, 아니다, 피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아니면 떠나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내 눈꺼풀을 바로 뜨고 내 앞길을 평탄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각을 바로 떠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청각 이것은 안테나처럼 우리 주위에 누가 나를 욕하나 아니면 무슨 말이 지금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을 청각을 통해서 레이더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귀는 말해요. 우리가 항상 열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들리든 나쁜 소식이 들리든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잘 인식을 해야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미각이 있죠. 미각. 후각이 있죠. 촉각이 있죠. 이게 오감 아닙니까?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또 느끼고 이러한 그 오감이 제대로 살아 있어야 우리의 몸의 존재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에요. 몸의 통증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벌써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이고 앗 뜨거 뜨거운 걸 알면 뜨거운 것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눈이 바로 서야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바로 들어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위의 환경에 어떠한 소리가 나는 것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감각이 제가 의과대학 공부할 때 가장 오래된 감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각입니다. 후각.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가장 먼저 생기는 감각이 시각이나 촉각이나 청각이 아니에요. 후각입니다. 이게 가장 제 첫 번째 신경이에요. 내 신경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이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엄마의 첫 냄새. 우리 딸내미도 나는 그걸 보고 참 아 이 후각이 중요한 것이다. 그 간호사가 애를 받아서 엄마의 가슴에 딱 얹어놓으니까 맨 먼저 찾는 게 눈도 감겨져 있는데 엄마의 젖을 찾아서 가더라 이거예요. 고개를 돌려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냄새 맡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감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이 아무리 발달하고 해도 뭐 개 중에서는 얼마나 감각이 우리보다 천배나 높은 감각이 후각을 통해서 또 귀를 통해서 감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을 탐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촉각이나 후각이 더 발달했어요. 그리고 청각도 발달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신적인 세계는 아무리 동물이 많이 이러한 육체적인 감각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 철학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그 감각, 철학적인 감각 이런 것들은 동물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이 깨어있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이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어떠한 나아갈 향방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러한 모든 생각, 말과 행동 이러한 것들을 다 주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가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한 어떠한 정서적인 이러한 것도 잘 구비되어 있고 정서적인 감각도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철학적인 이러한 사고는 사물의 이치를 바로 판단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요. 학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에디슨 109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줬잖아요. 우리가 이 정구 이렇게 밝게 이 방을 비추고 있는 것도 다 에디슨에 의해서 그게 발명된 거 아닙니까? 물론 정기 자체를 발명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기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상생활을 위하여 잘 활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이 지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인 능력이 잘못되었을 때에 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는 젊은 시절에 칸트와 헤겔과 또 쇼펜하워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을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래서 마인캄프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을 통해서 우리 독일 국민이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리안 민족의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그야말로 인류가 수천만 명 1억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지식 또 좋은 지식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어떠한 오감과 또 정신적인 이러한 혼적인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이러한 모든 감각의 차원 이러한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감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의 그 근본은 바로 영적인 깨어짐 영적인 깨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문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생각이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이 우리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그 생각 하나가 우리의 세계관을 주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도대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그러한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왜 끔찍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경 생리학자들이 과연 우리의 의지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결단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무엇인가 내 뇌에 뇌리에 그러한 생각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실험 결과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마귀가 미혹하여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것. 육체적인 정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분열하고 쟁투하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낳고 잘못된 행동이 우리의 습관과 성격을 낳고 그러한 잘못된 성격이 결국은 잘못된 운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 또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우연한 게 아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을 가지라. 각성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3주 동안이나 3일에 동안이나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에 그때서야 비로소 응답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기도할 때 첫날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로 공중에서 바사국군이라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자기 자신의 전달함을 막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3주 동안이나 지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갈까 고심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미가엘 대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를 도와서 겨우 21일 만에 응답의 역사가 맞다 이겁니다. 바로 바사국군 이것은 바로 악령을 말하는데 바사국이란 말은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점령했던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하늘에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조정하는 악한 영 이 세상을 조정하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악한 영들이 그 바사국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가 악한 일을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또 싸우러 올라가는데 이제는 파사국이 물러가고 국군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헬라의 군인들이 악령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권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권세가 한 나라의 체제가 바뀌는 것 우연히 사람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간의 세력의 다툼이야. 하나님의 섭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바로 그리스의 헬라의 나라가 그 공중의 권세를 잡으니까 그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과 북한이 대체하고 있지만 분명히 공중에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세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어떠한 한 나라의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승리하면 그 영들의 군림하에 따라서 그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그만큼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자신과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의 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영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이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그토록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내로 황제 위해서도 그렇고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한 중세시대 암흑시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5천만 명 이상 의 순교자들이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탄생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피흘림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환란은 계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받고 서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여러분을 무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무장합니까? 왜 우리나라의 군대에 나라에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총도 주고 왜 그래요?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하는 곳이 또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우리가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봉사와 섬김이 있지만 영적 무장이 있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금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보금을 전할 때 민든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또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이러한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해방시키는 이 네 가지의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성령받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 군사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보금을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있을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싸움은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왜 왔느냐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가장 위대한 것은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올 때 그 영혼이 받는 그 상을 여러분이 받게 된 여러분이 멸관받게 된다 이겁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바로 영적 이러한 세계라는 영적인 것이야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뉴 에이지와 같은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21세기에 와서 국제보건 기구는 우리 인간의 건강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전까지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러한 것으로 쾌적하고 안정한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영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서구에 있는 내 친구들도 내가 독일에 공부하면서 많은 의사 친구들이 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여러가지 참 한국에 이러한 관광을 했는데 관광하고 나서 무엇이 가장 인상에 남느냐 했더니 템플 템플 스테이 바로 절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좌선하고 템플에 주는 음식 이러한 음식을 체험하고 그리고 명상하는 그러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양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친구인 라퍼 목사 스위스의 라퍼 목사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시간이 나서 관광을 한 후에 무엇이 가장 인상에 남냐 그랬더니 해인사에 가서 그 그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해 명상하고 말이야 팔만대장경 보고 말이지 뭐 성철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참 심오하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서구적인 관념주의적 이론적인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기독교의 문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서구적인 기독교에서 많이 배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영성 정말 영적 세계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우리만큼 우리의 영적 세계만큼은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 달란트가 있어요 동양적인 이러한 세계는 이러한 영성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이라마라든지 틱나탄이라고 하는 이번에 얼마 전에 세상 떠난 그 스님 그런 걸 많이 사모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혼적인 것이다 신비적인 것이다 뉴 에이지적인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적인 이러한 사상과 영성이라는 잘못된 영성이라는 부정적인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영성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신비적인 이러한 일들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는 영적 각성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얘기야 일어나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깨어나야 영적인 각성이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깨어난 자가 받는 특징 하나님의 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전에는 내 혼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서를 주셨어요.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것.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첫째로 일어나는 것은 뭐냐?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넘기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결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거리낌을 받는 거예요.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뜻과 내 철학과 내 주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지에서 2장 20절에 이제는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크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을 이루는 은혜를 받는 영적으로 깨어난 자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내 혼적인 모든 생명이 죽는 기능이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적인 기능과 감정적인 기능과 혼적인 기능은 의지적인 기능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죽음에 넘겨요. 그래서 혼적인 기능을 누가 조관하느냐 이제는 내 영이 내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내 안에 새로운 피저물로 온 내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의 감성적인 능력, 우리의 의지적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바로 영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갈등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옛사람이 다 죽음에 넘겨져 할 때 이것을 반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성화의 단계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는 것입니다. 금방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다들을 믿는 하나님의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향으로 그러한 변화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화의 단계 갈등을 통해서 내 육신적인 옛사람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갈등, 이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에요.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죄 속에 살던지 아니면 완전히 성화가 끝났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성화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되고 끊임없이 또한 그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거듭난 후에 영적 각성을 받은 후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지나가야 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 이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거부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금이 말이에요. 연단을 받고 불에 그냥 해야 불의 녹임을 받아야 순수한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욕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갈 길을 탁 한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의 단계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인 갈등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각성 바로 성화의 단계는 바로 회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계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니누의 성에 죄악이 관용해서 하나님이 그 니누의 성을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바로 니누의 성에 가서 너는 3일 동안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거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회계하게 함으로 아니라 그 니누의 성에 그 세변에 토쳐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루 동안 그 니누의 성을 그냥 달려가면서 회계하라. 너희가 회계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너희는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님께서도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첫 번째 복음 전도가 바로 예수님의 회계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전도가 바로 회계의 전도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어떤 역사예요? 남녀 노소 짐승까지 생명이 있는 자는 다 배옷을 입고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완전 단식이야. 완전 단식. 왕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장관들에게 다 조서를 내려서 우리는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계해야 된다. 우리가 40일 만에 망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회계하고 하나님의 긍일함을 받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각성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면하시는 거예요. 환란을 면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더 이상 그걸 거둘 수가 없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결정하셨듯이 만약에 의인 여덟 명 이상만 있어도 심판하지 아니하겠는데 의인 여덟 명이 없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 환란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인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을 때 예수님은 성령 받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3일 동안 광야 3번이나 40일 금식을 하면서 3번이나 마귀의 미혹의 영적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러한 권한을 통과하게 하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1903년과 1907년도에 영적 대부응과 각성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영국의 웨일주의 부응을 통해서 웨일주에 참석했던 그 성교사님 한 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웨일주의 풀이 바로 한국 평양의 대부응을 일으켰잖아요. 원산의 부응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영적 각성을 일으킬 때 그들은 한 가지로 딱 통일된 건 회계입니다. 회계.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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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회계했어요? 그 길손주 장로가 회계하면서 내가 내 친구가 죽을 때 내가 재산을 맡기면서 우리 아내를 돌보라고 했는데 내가 그 과부의 돈을 갖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아주 그냥 착복했다 이거야. 나 같은 악안의 죄를 진 자를 용서해 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계하냐. 모든 그곳에 맨 2천명의 성도들이 다 통해하고 자복했어요. 어떤 자들은 내 아내가 병들었을 때 나는 술만 마시고 저것 죽어버리라고 말이야 화내고 저주했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울며 불며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그 원산과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이 있은 후에 세배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성도수가.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한일합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그 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가.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가. 이것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제는 새롭게 깨어나고 회계해야 됩니까. 환란을 대비하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전년병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게 모임이 그냥 차단되고 말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말고 그저 형식적 의식적인 이러한 신앙생활로 간 그러한 결과가 얼마나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목회자 이럴 때 목회자 모임 속에서 보면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세가 얼마만큼 약화되어 있는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그 신앙에 그러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요나서에 나온 영적 각성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제는 각성을 일으킨 자는 보금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각성을 외웠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것만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 마지막 이삭죽기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의 반열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보금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환란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제는 북한을 향하여 북한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의 그 주민들이 예수 크리스도의 보금을 믿고 그들도 평양의 에루살렘 다시 한번 영적 부응이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내가 추구하는 영웅이 아니요. 나는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크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각성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각성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 조선의 그 교회의 보금이 전화됐을 때 바로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그러한 계급의 타파와 신분의 철회와 또한 독립운동과 이러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성들이 해방이 되고 그야말로 신분이 철폐가 되고 이제는 크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켈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크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깨어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를 받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크리스도를 담는 사람으로 변화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나니 내 계명에 순종하나니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서 또 내가 너희 안에 크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사회에 우리 나라에 도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 바로 첫걸음이 바로 내 자신과 교회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주여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시오 그래야 내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오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바로 내 삶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치유받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나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선진국가로서의 발두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동방의 촛불로서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민족 샤롤의 꽃이요 무궁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